어우 더워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미친척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한 곡 올렸습니다 자 골드문트가 에필로그 스피커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에필로그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리뉴얼한 에필로그 시스템이 스피커가 완성 직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음악 플레이 시켜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쳐야 되겠죠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제이미 컬럼 목소리에요 한때 참 좋아했던 가수입니다 와우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필로그 시스템의 가격이 만만치 않고요. 골드문트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이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중고로 파시고 새로 하시지. 저거를 리뉴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닛이 망가졌어요. 그 에필로그 시스템의 유닛이 그래서 유닛이 망가지다 보니까 유닛을 교체할까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스카닝과 베를림 조합으로 마침 또 사이즈도 딱 맞아요. 그래서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서 새로운 소리로 한번 만들어달라 요청을 하셔서 시작된 일입니다. 아무튼 소리가 완성이 됐는데 굉장히 진하고 굉장히 엑스프레스처럼 아주 그 묘하게 아주 두텀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음색이 나옵니다. 베를림과 스카닝 조합의 특유의 소리죠. 아무튼 잘 쓰시고요. 오래오래 사랑받는 스피커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